자 2장입니다 2장은 아합의 죽음과 엘리야의 성천을 딱 보여줍니다 엘리야의 성천 장면이 나옵니다 이거는 뭘 뜻한다면요 11기 상의 맨 마지막이 죽습니다 아합이 죽죠 비참하게 죽습니다 비참하게 죽는 것과 이 엘리야가 성천하는 걸 극적으로 대비해서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이 싸움이 과연 누구의 승리로 끝나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아합은 죽었고 엘리야는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다는 겁니다 엘리야가 승리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극적으로 승리합니다 그런데 이때 엘리사가 엘리야한테 뭘 요구했을까요? 갑절에 영감을 요구했잖아요 그런데 왜 이런 영감을 요구했을까? 좀 금방 질 수도 있잖아요 자기 소송한테 갑절을 주세요 나 당신보다 갑절을 달라고 생각해보세요 제가 목사님 어떻게 하죠? 갑절에 제가 말씀 전하는 은사를 주십시오 금방 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달라고 했을까요? 왜 이렇게 달라고 했을까요? 첫 번째 1번 교만했다 2번 자기의 능력도 모르고 요구했다 세 번째 필요했다 여러분들 읽으셨네요 3번입니다 필요했다라는 거죠 엘리사가 살던 시대가 그만큼 악했다라는 걸 반증합니다 엘리야의 영성 가지고는 이길 수 없는 시대가 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갑절에 영감이 필요합니다 얼마나 악했길래 얼마나 이 어려운 상황에서 사역을 했길래 두 배를 요구했겠냐? 그걸 여러분들 입을 캐치를 해야 됩니다 캐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반드시 여러분들 보셔야 되는 게 북이스라엘 상황에서 2장에서 여러분들 보셔야 되는 게 두 가지를 언급합니다 아왕 아들 보셨죠? 아시아 보셨죠? 그 상황이 그렇고 그리고 제사장 그룹 제사장 그룹은 진정에 끝났습니다 11개 상에서 벌써 끝났어 여로보암이 금송아지 두 개 딱 만들 때 불수록 제사장들은 끝났습니다 그때 제대로 된 제사장들은 어떻게 했어야 됩니까? 여로보암 버리고 남쪽으로 내려갔어야 됩니다 제대로 진앙하기 위해서 내려갔어야 되죠 그런데 안 내려가고 거기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있는 거예요 제사장 기능이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제사장은 진정에 무너졌습니다 11개 상에서 무너졌죠 영측 지도자층 이제 2장에 보면 영측 지도자층인 선지자 생도들이 나옵니다 선지자 생도들이 엘리아가 올라갈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엘리아가 올라가는데 왜 엘리사 스승님 왜 당신은 왜 엘리아 왜 따라가다니냐고 올라가는데 왜 따라다니냐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나중에 엘리아가 올라가고 난 뒤에 그들이 어떤 행태를 보입니까? 50명이 그 시체 차도로 다니는 거예요 분명히 엘리아가 성천에서 올라갔다고 엘리사가 말했는데 그 선지자 생도들은 50명이 며칠 동안 그 시체 차도로 돌아다니는 거예요 분명히 자기들이 자기 입으로 엘리아는 성천할 것이라고 다 얘기했는데 못 믿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말해놓고 자기 말을 못 믿고 예를 들면 목사님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해놓고 집에 가서는 대출 받고 필요한 거 돈 빌려고 하는데 저기 아내가 여보 당신이 말씀 그렇게 전해놓고 그거는 뭐예요? 그 말을 믿어? 하면서 그런 말은 똑같은 거예요 자기가 말해놓고도 안 믿는 시대인 거예요 종교적 지도자층도 지금 이 상황이라는 거예요 지금 2장에서 여러분들 그걸 반드시 캐치해야 됩니다 1장은 왕의 상태 왕의 영태 상태 2장에서는 무슨 상태? 종교의 그 지도자층 선지생도의 상태가 지금 어떻다라는 거 이 50명이 넘은 사람들이 3일 동안 시체를 찾았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오죠 돌아오니까 엘리사가 그런 말 안 하죠 야 내가 가지 말라고 했지 않냐 너희들도 알고 있지 않았냐라고 물어본 거죠 영적 지도자들이 자기들이 선포한 말씀도 안 믿는 시대고 자기 눈으로 반드시 받아 봐야만 믿어야 되는 그런 시대 그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그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와 너무 합사한 시대죠 반드시 그걸 캐치하고 봐야 됩니다 자 너무 또 심각하게 감이 안 되니까요 자료에 보시면 엘리아가 성천한 장소가 여기입니다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던 곳 예수님도 여기서 세례를 베풀었던 곳 여기가 이 근처 이 부분에서 성천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참 재미있는 겁니다 엘리아 성천 장소거든요 여기 이제 이번에 가서 찍었던 거거든요 여기 보시면 엘리아와 세례 요한은요 비교하면서 볼 부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엘리아가 말라기에 맨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에게 내가 곧 엘리아를 보낼 것이다 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신양이 시작되면서 누가 등장합니까 세례 요한이 등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잘 봐야 됩니다 엘리아는요 회계의 씨를 뿌리는 역할입니다 열매는 없었죠 막 하나님이 하나님 됨을 보여주고 불 그때 말했죠 불쇼 물쇼 엄청난 것들을 다 보여줬는데 결국에는 변화된 사람들이 없어요 이 씨를 뿌리는 역할이에요 그냥 개혁을 주도했으나 변화가 없습니다 다음 세대의 그 사역에 기름을 붓는 역할을 했죠 그러나 세례 요한은 그 열매를 다 거뒀죠 말만 했는데 막 돌아오고 회계하고 이스라엘 전체가 뒤집혔잖아요 회계에 그 주의 길을 예비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 사역했던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 세 달 전에 예수님이 마지막 사역을 총정리한 지역도 저 지역입니다 요단 동편 베레아 지역이거든요 참 의미한 부분이 있습니다 마지막에서 사역했던 것 여러분들 엘리아를 너무 낮게 보시면 안됩니다 이게 갈매산 전투에서 승리하면 아합이 한번 꺾일 줄 알고 알았는데 이세벨이 막 더 죽이겠다고 이렇게 막 그러니까 막 그런 상태고 백성들은 변화 없지 그러니까 완전 번아웃된 것이지 이세벨 말만 믿어가지고 말 때문에 무서워가지고 그렇게 숨었다 그렇게 과소평가해서는 안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아 너는 지나가는 역할이다 너가 아합 집안을 박살내고 이세벨을 갖다가 죽이는 역할은 네가 할 역할이 아니다 결국에는 엘리사한테 기름 붓고 그 다음 그걸 통해서 다음 세대에게 넘겨주는 역할인 거죠 그걸 보고 백성들이 이제 회개하고 돌이키고 돌아오든지 안 돌아오든지 그건 네가 상관할 바가 아니다 그거는 역사의 주관자인 내가 상관할 바다라는 거죠 역사의 주관자인 주인공은 바로 나다라는 거죠 너는 너의 구간만 열심히 달리라는 거죠 그거를 지금 엘리아한테 얘기를 해줍니다 엘리아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도 이번에 컴을 마쳤는데 컴에 어떤 셀은 어떤 컴은 또 열매가 있는 컴이 있고 영혼을 도왔는데 어떤 컴은 열매가 없고 막 도왔는데 끝까지 안 된 부분도 있는데 이러면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아까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씨를 뿌린 역할입니다 씨를 뿌렸지만 우리 컴에 의해서 안 될 수도 있고 다른 누군가에 의해서 또 그 사람이 전도 될 수 있거든요 아까 말했던 세례요한처럼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나중에 하나님의 상급은 똑같이 주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으니까 여러분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도 그런지 아니까 우리 교회도 지금 다음 세대를 위해서 막 기도하고 그러잖아요 참 어떻게 보면 기도하면 성원함이 들어옵니다 우리 참 우리 세대는 분당이 잘 사는 지역이었잖아요 옛날에 우리 교회에 있었을 때 우리 교회는 이상히 열외인 것 같고 아닌 것 같고 근데 우리 다음 세대는 아마 제가 볼 때는 기도가 많이 쌓인 엘리아의 어떤 그런 영성 엘리아의 어떤 기도를 지금 막 쌓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다음 우리 세대에는 정말 놀라운 경제 그리고 사업과 그리고 정치 경제 이런 놀라운 인재들이 아마 각 지도층의 인재들이 나타날 줄 믿고 선포합니다 그래서 막 11조를 내는 것도 11조를 계산하기 위해서 막 세무사를 고용하고 그런 사람이 나오고 역 11조, 역 11조 알죠? 리크 워렌 목사님은 역 11조를 낸다고 하더라고요 10의 9를 바치고 10의 9를 하나님께 드리고 10의 1로 생활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목적이 이끄는 삶, 그 책이라든지 그 출판 수익이 어마어마하게 많다고 합니다 물론 수익이 많다고 해서 그렇게 할 수는 없겠죠 그 정도 역 11조를 내는 사람이 아마 나올 줄 믿고 선포합니다 그렇게 아마 놀라운 일들이 우리 다음 세대 그러려면 우리 부모 세대가 영적 자이언트가 되죠 커야 됩니다 우리가 커야 우리의 어깨를 발로 밟고 도약하고 우리를 뛰어넘는 그런 다음 세대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엘리야를 한번 정리를 해야 됩니다 엘리야를 이제 성찬했기 때문에 정리를 한 번만 더 할게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숨기지 말라 반드시 이 비, 농사 짓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 힘 못 쓴다 여기서는 바알이 최고다 그런 풍조가 많았어요 그래서 바알과 하나님을 겸하여 성겼습니다 동시에 아니다, 이름 보세요 나의 하나님은 야외이다 하나님은 모든 분야에 있어서 전지전능하시고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그거를 지금 엘리야의 그 이름 속에 사명을 다 담아놨다는 거죠 잘 보십시오 우리 사업하는 사람들 무슨 얘기합니까? 야, 사업 영역은 내가 달라 야, 너무 솔직하고 정직하게 해가지고 못한다? 조금, 야, 거짓말도 좀 하고 야, 좀 부풀리고 검모술수도 좀 쓰고 이래야 되지 이 기독교인들을 정직하게 해가지고 사업 못한다?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지금 똑같은 겁니다 엘리야의 이름 부분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영역만큼은 하나님이 지배하지 못한다 야, 적당하게 해야 돼 야, 그렇게 해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만은 이 영역만큼은 그렇게 해야 돼 절대 그 말에 쏘고 말입니다 여러분, 어떤 특정한 분야에서도 하나님의 통치하는 것은 동일하시고 모든 부분에서도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주의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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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